오늘은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으로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을 할 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남지방에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일 머리를 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슨 일을 이루고 싶을 때 무엇을 해야지 그 일이 되는지 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원인이 무엇인지 이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진짜 원하는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원인 근본 원인이 되는 일을 가서 제대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 안에 불을 켜고 싶은데 불을 켜는 스위치는 아니고 엉뚱한 스위치를 계속 누르면서 불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일을 잘 못하는 대통령을 만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창문이 열려서 밖에서 모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창문 닫을 생각은 안 하고 방 아래서 무슨 모기채니 파리채니 이런 걸 들고 모기를 잡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일머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통찰력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통찰력이라는 것은 한 수, 두 수, 세 수,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미리 원인이 되는 문제를 잘 통제를 해야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것이죠 모든 매사에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너무나 일머리를 잘 알아서 일을 잘 하실 수 있었다 물론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그 일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셨죠 5.16 혁명 공약을 보시면 대한민국을 다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놨으니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쓰신 글을 보시면요 혁명을 하고 나서 보니 불나서 폐거가 된 집을 인수한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48년에 건국을 하고 국가로서 운영을 하는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부강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서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물론 6.25 같은 큰 사건도 있었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썩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산업대국으로 키우고 한국은 거기서 그냥 붙어서 소비자나 좀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정도는 해결해 주지 산업대국으로 산업 부응을 해서 강한 나라로 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조 받을 때마다 그 원조 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도 미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해줬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1년에 8개월 정도를 미국의 돈을 원조를 받아야지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다가 6.25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동족 상장의 문제가 터졌으니 그 당시에 어떻게 산업화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물려받고 한 말씀이 완전히 폐가를 인수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버금가는 산업대국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일제시대에 태어났죠 대통령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의 명치유신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다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서구와 같은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서구를 따라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이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우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공업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 욕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자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외화를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농촌공업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업이 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누나들의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카락까지 파는 구상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출을 하자는 전략을 10년 가까이 한 겁니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놓고 그것이 신용이 돼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용이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우리가 수출을 해서 외화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선진국의 공업대국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구상한 게 뭐냐 우리나라를 중화공업의 선진국과 같은 제조국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산업의 쌀이라는 거 알죠 제철소를 짓지 않고는 공업화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일머리를 아신 거죠 그래서 포항제철을 지어서 철을 생산을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사방에서 돈도 좀 구해보려고 자문을 구하니까 월드뱅크라고 해서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도와주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국제은행이 말이죠 개발은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무슨 너무 제조업이냐 무슨 공업하냐 그 당시에 외국의 경제전문가 심지어는 국내 경제전문가 심지어는 국내 정치인들도 다 무슨 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밖에 없고 땅밖에 없는 데서 무슨 놈이 제조업이냐 그저 농사나 열심히 짓자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하지 말자 포항제철도 하지 말자 그 돈 농업에 투자하자 농민들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의 전문가들도 돈 못 빌려주겠다 포항제철 타당성 없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고집, 고집이죠 계속 계획을 추진을 해서 나중에는 일본의 도움도 좀 받으면서 포항제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1968년에 포항제철을 설립을 하고 70년 4월 1일 날 제철소를 완공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제철을 만들었으니까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중화공업을 하겠다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중화공업이란 게 뭐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목에 살리는 모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공업들이 전부 다 중화공업입니다 이걸 또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경작자들이 이걸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건 뭐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거 없이는 결코 선진공업국이 될 수 없다는 그게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하기 위해서 만난을 무릅쓰고 이걸 성취를 하겠다고 작심을 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신까지 간 것입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을 동원을 해야 되고 그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부문은 너무나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재동원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일을 취지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뭔가 반대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과정이 유신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했는데 그 지지를 그렇게 못 받았습니다 중화공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중소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화공업을 하느냐는 또 반대도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할 때는 국내에서 어떻게 했냐 국내에서 중소기업 규모에서 성장해서 수출을 잘해서 성공한 기업들을 뽑았어요 대기업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국내에 이미 수출을 통해서 성과를 낸 기업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아주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 중화공업에 들어오도록 했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 중화공업 거대한 산업을 맡아서 해야지 아무 기업이나 혹은 중소기업 이쁘다고 중소기업을 시켜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성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을 많이 하고 돈을 또 많이 번 기업을 중심으로 중화공업을 하도록 노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가 참여하고 삼성은 물론이죠 각종의 그래도 수출산업에서 수출성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화공업에 참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대통령님이 중화공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그 시장경제에 맡기면 기업인들이 알아서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하고 뭐를 하든 그렇게 맡겨놓아야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걸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이런 산업을 하겠다 저런 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건 경제의 원리에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말을 들었으면 안 했겠죠 그 말을 안 듣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경제학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참고서로 쓰고 진짜 교과서는 대통령이 마음속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화공업이 이제 성공이 되면서 한국은 오늘날 그 중화공업이 바탕이 돼서 세계 10대 공업대국으로 올라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박정희의 중화공업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하고 낙인을 찍었어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월드뱅크도 세계은행도 같이 동참해서 이제 앞으로 박정희가 했던 것 같은 거는 그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 하는 낙인을 찍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산업이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겠습니까 그 실패했다고 한 그 산업이 말이에요 보건공학 들어가서 3조 여건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들이 엄청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5천년 단군 이래 최초의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고 이게 대한민국이 도약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이게 일머리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허파를 일으키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일머리를 알고 그 일을 차근차근 열심히 해나가야지 이거를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쓰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막무가내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이게 대기업들이 됐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되니까 소위 또 재벌이 됐다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재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또 재벌을 규제해야 된다는 또 정책이 보건공학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지금까지도 대기업 규제 정책이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업은 안 된다 대기업이 없어져야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기업도 물론 대기업이 없어지고 중소기업이 다 잘 되면 모든 나라가 균형되고 기업 부분이 균형되고 지역 균형도 잘 되고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이 보건공학으로 들어와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대기업을 규제했더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잘 됐나요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거의 2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너무 많아서 중소기업자들이 무슨 법을 가지고 가서 정부 지원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남발하고 지금도 입만 열면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 육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을 잡아가지고 규제하면 국가가 보다 균형되게 발전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양극화가 심해진다 야단이에요 수도권과 지방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산업부문에도 말이에요 수출 부문과 내수가 양크가 되고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이 양크가 되고 개인 소득도 양크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양크가 되고 소위 요즘은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모든 부문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박정희 때문에 생기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을 잡으면 그리고 수도권을 성장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지방을 도와주면 다 잘 된다고 열심히 규제 정책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달라져서 달라지기는 고사하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일머리를 모르는 거예요 일머리를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 소위 보다 더 균형되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통찰력이 없으니 오히려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하면서 국가를 더 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온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만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빠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균형된 성장 동반성장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 이런 나라를 이끌어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한 나라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바로 20년 동안 더 나아가면 한 30년 가까이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동반성장을 잘한 최고 속도의 성장 국가라고 그것도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일머리를 따로 갔더니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위 일머리를 안답시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차고 앉아가지고 박정희를 버리고 대기업 규제하고 수도권에도 대기업들이 공장도 못 지게 하고 지방으로 다 가게 하고 다 흐트러뜨리고 중소기업을 더 키우고 지원을 많이 하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중소기업이 뭐 개선되기겠습니까? 부모님? 대기업들은 열심히 하지만 옛날보다는 신나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요소요소가 소위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 현상에 지금 직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통찰력도 없고 일머리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원인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원인과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일머리를 아시는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냐 수출을 많이 하면요 돈이 벌려요 그렇죠? 수출해서 그러나 수출을 잘하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수 수출하지 않은 내수 산업 부문의 손해를 좀 봐요 상대적으로 왜? 국가가 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면 자원이 내수 부문에 적게 들어가니까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수출을 많이 하고 나면 물론 대기업들이 수출전산을 앞장서서 하겠죠 그럼 그 뒤에 이제 중소기업이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출을 많이 하고 나서 수출하는 돈을 대한민국으로 다시 다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에 다시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뿌린다는 게 뭐예요? 수출산업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투자를 수출해서 번 돈을 다 내수 투자로 다 활류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이 다 살아나요 그럼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부문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업 부문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 살아나요 이게 뭡니까? 수출이 잘 되면 내수가 잘 되고 내수가 잘 되면 서비스업이 잘 되고 제조업, 내수 제조업이 잘 되면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면 모든 대한국 국민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왜? 내수가 살아나면서 내수 투자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죠 서비스업 부문이 살아나니까 중소, 영세, 상인들이 다 살아나죠 수출만 갈 때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서비스업 부문, 영세, 사업자 모든 부문이 다 같이 동반성장을 하니까 행복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월드뱅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동반성장을 잘한 나라였다 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이게 박정희의 불균형이다 그 시대는 불균형이었다 떠들고 만들어낸 정책은 뭐였느냐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거예요 대기업 규제를 한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대기업이 수출해서 본 돈을 국내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 게 대기업 투자 규제라는 겁니다 왜? 대기업이 규모가 자꾸 커지니까 그 규모를 커지는 걸 막아야지 거기서 그걸 중소기업한테 줘야지 잘 된다고 얘기하는 그 정책의 핵심은 뭐냐 대기업이 수출하고 벌어들인 걸 국내 투자 못하게 하니까 이게 대기업 규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그걸 국내 마음대로 들어와서 투자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해외은행에 저축을 해놓거나 아니면 해외 투자로 다 돌리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라고 해놓고 수출을 한 기업들이 돈을 가져다가 국내에 투자를 못하니까 그 내수가 불리한데 원천적으로 그 내수가 살아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투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중소기업이 어려지고 제조업이 다 같이 어려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더 나가면 서비스업 부문이 수요가 없으니까 다 어려워져요 영세상인들이 다 사업자들이 다 어려워지고 수출은 해봐야 그게 내수로 환원이 안 돼가지고 무엇 때문에 수출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균형 동반성당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정책으로 집행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모든 부문의 양국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대기업들이 벌은 돈을 마음대로 와서 국내에 투자하고 소위 뿌리게 하면 모든 국민이 다 그 혜택을 같이 받으면서 동반성당하는 것이죠 이게 일머리를 제대로 버는 것이다 투자를 할 줄 알고 수출을 할 줄 알고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게 하는 것만이 그걸 통해서 소위 나비효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싸미센하고 관련된 바람이 많이 불면 맹인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D주장사가 돈을 번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이치예요 우리가 대기업만 규제하고 대기업 규모를 줄이고 그 대신에 중소기업을 키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더 길게는 40년 동안 우리가 대기업 묶어놓고 중소기업 키운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결과는 뭐냐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일자리는 잘 안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 안 늘어나죠 중소기업은 덩달아 다 어려워지고 서비스업 다 어려워지고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수출하는 대기업만 좋은 거예요 재벌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재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들면서 재벌은 수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을 안 하면 다른 게 우리는 그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자원이 있습니까 수출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출해놓고 그 수출한 돈을 국내로 못 가져오니 재벌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이 국내에 활류되고 재투자가 안 되니까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균형은 더 심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움인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재벌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입에 내지도 못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머리를 잘못한 실수예요 잘하는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심지어는 그 영역을 더 키워나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거의 관련된 중소기업이 다 같이 혜택을 보고 또 잘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끝없이 끝없이 기업의 성장이 일어나고 투자가 일어나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흐름을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저 나라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저 같은 얘기를 아주 나쁜 얘기라고 생각하죠 제가 얘기하면 재벌 앞집이다 재벌을 잡아야 된다 삼성을 쪼개서 한 300개 기업으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일머리가 모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찰력이 없는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를 망가뜨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제대로 통찰력이 있고 사례를 불변할 줄 알고 원인과 결과를 가릴 줄 알고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박정희 대통령님의 예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